죽음의 박물관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딱 써있을 만한 크기의 유리상자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. 상자는 스튜디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약 스무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방을 돌아다니며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이 들어있는 듯한 다른 여러 유리상자들을 살펴보고 있었다. 그녀로부터 별로 먼 곳에 떨어지지 않은 다른 상자 안을 보기 위해 그녀는 손을 동그랗게 말아 유리벽에 대고 얼굴을 갖다 댄 채 잔뜩 눈을 칭거렸다. 그 유리상자 천장에는 줄이 매달려 있었고 연결된 줄에는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 목이 매달려 있었다. 명백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다. 그녀는 그 유리상자 밑에 말해 작은 글씨로 목 매달아 죽음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았다.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. 그녀는 그 상자를 바라보던 관람객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다.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이 들어있는 다른 유리상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. 한 상자는 시체를 갉아먹고 있는 쥐들로 가득 차 있었다. 다른 한 상자는 시체가 물 위로 떠다니고 있었다. 그리고 또 다른 상자는 가스가 너무 짙게 껴있는 나머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모습조차 찾기 힘들었다. 공포는 마침내 그녀를 저 밑바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. 그녀는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히기 시작했지만 단 한 명의 관람객만이 무관심한 듯이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다. 한 관람객이 그녀가 있는 유리상자 앞으로 다가왔다. 그녀는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걸 멈췄다. 그 사람은 마치 모나리자를 바라보는 관람객처럼 그녀를 쳐다보았다. 이윽고 그 사람의 시선은 아래로 향했고 그가 유리상자 밑에 붙어있는 팻말을 읽는 걸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. 굶어 죽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녀는 서서히 굶어서 죽어가고 있더군요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